전통문양 회화하고는 어느정도의 구별이 있죠 그 회화 소위 그림이라는 것과 문양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해도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문양으로도 그려지고 문양으로 나타난 것이 또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주제가 전통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사람 소위 천인이 한 덩어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천인 합일 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천인상흥 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하늘과 사람은 뭐 이렇게 분리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다는 얘기고 천인상흥 이라는 것은 하늘과 사람은 항상 서로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말해서 내가 어느 구석자리 숨어서 있어도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을 벌써 알아차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숨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타나 있거나 간에 하늘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과 가뭄하고 일체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하늘이 반응하는 속도가 북채로 북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무슨 얘긴가 북채로 북을 치면 한참 있다가 소리 나질 않죠 치자마자 그 순간에 북이 울린다는 북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의 반응하기가 북채로 북을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시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 사상들이 천인합일에 있었다 천인상흥에 있었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또 벌을 받아도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이 주는 것이라는 그런 관여 이런 관여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의 그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전통 문양 그 전에 전통 뭐 저 건축 능력 뭐 여러가지 장식을 어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통 시대 사람들은 소위 상고주의라고 해서 과거에 옛날에 어떤 성연이나 성인이 말한 말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고 법이고 하나의 절친이고 이렇다는 그러한 관여 소위 상고주의 정신이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고 있었다 이 천인합일 정신 상고주의 정신 이것은 옛사람들이 어떤 방면이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생활이든 아니면 뭐 종교와 관계를 지우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모든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런 특히 미술 문양 회화 조각 이 중에서는 뭔가 큰 구멍이 나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 전통 시대의 여러 가지 그 미술 속에서 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곧 옛것을 발견한 것이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곧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과 같은 의미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것을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문양을 중심으로 어 얘기하면서 군데군데 네 중요한 배경을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 에 에 영상이라고 하면 상처럼 상스러운 것 길한 것 이러한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상스러움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 벽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벽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악된 것,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벽사와 영상, 소위 길상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두 개 다 벽사 행위나 또 상처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른 측면이지만 따지고 보면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손과 같아서 손바닥과 손등은 분명히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 손이라는 데의 공통점이죠. 이 손의 다른 측면이죠. 이 바닥이나 등이라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벽사와 영상은 다른 측면지만 사실 옛사람들이 추구했던 중요한 그 하나로 전부 공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초복이죠. 복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복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무슨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벽사죠. 또 복이 있으면 그 복 자체를 가까이 가져오는 것. 이것이 영상이죠. 그래서 영상과 벽사는 사실은 한 덩어리다. 측면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의 가장 주된 것은 오복이죠. 오복.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복을 다 가졌다. 이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오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숨상하는 가운데 이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무시하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 추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청인 합일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고 보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사를 통해서 복을 가져다 오기도 하고 복을 그 자체를 맞이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벽사는 길삼과 행복을 추구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이므로 벽사와 영상은 끊어질 수 없는 동시적 형식구조 이 손과 같다.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사 따로 영상 따로가 아니다. 우선 벽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직역을 하면 삿된 것을 물리친다. 이러한 뜻인데 사실 벽사라는 것은 본래 고유명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사라는 동물이 있었다. 우리가 해치이라고 하듯이 벽사라는 그런 각 상상의 동물이 있어서 이 벽사라는 놈이 나쁜 것을 막 물리쳐준다는 겁니다. 애초에 벽사의 개념이 소위 고유명사에서 생겨나서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하나의 용어로서 삿된 것을 물리치는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악을 물리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우리는 벽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벽사라는 동물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북경 고풍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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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동물 이름을 벽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다 해치 같으면 해치라고 적었겠죠. 용 같으면 용이라고 적었겠죠. 지금 이 동물을 동물에다가 이름을 벽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소위 벽사라는 동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벽사라는 동물이 차츰차츰 어떤 개념으로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개념이라는 단어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삿된 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전통시대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방포 대포를 쏴 대포를 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귀신들이 대포 소리에 놀라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요즘에도 춘절되면 난리나는 불꽃놀이 이것도 이 귀신들이 이 불꽃놀이 할 때 폭발하는 터지는 화약 터지는 소리 듣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포 쏘는 것 그리고 나래라는 것 있죠. 이것은 조선시대 연말이 되면 궁중에서 벌이는 벽사의식입니다. 한 해 그러니까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절에 선달 금옥주온대는 그 시절에 궁중에서 궁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잡귀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의례를 치릅니다. 뭐 방상식 화면도 등장하고 온갖과 등장을 해서 새해를 그러한 잡귀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신성한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래를 거연을 합니다. 그리고 서화부병 그림으로서 벽에다 붙여 이것을 보통 벽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보통 우리는 새화라고 해요. 새화 세월 할 때 세자에 그림 환장 그러니까 금음날이나 새해 정초에 그림을 개 견 사 호 해서 개라는 것은 달기죠. 닭 개 산자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대문에다가 갖다 붙이거나 집 대청마루 벽에 붙이거나 해서 이 동물로 하여금 사악한 것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림이기 때문에 벽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성화부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양 문양도 여러 방면에 베풀어지는 거죠. 다 벽사 초복을 위해서 베풀어진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포악 용맹한 성격을 가진 짐승 새 등의 힘을 빌리는 방법 그의 찾던 것을 물리치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획 좀 그 좀 그 싸나우니까 이 싸나움으로 귀신들을 쫓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호랑이 그림이나 이 매라는 놈은 눈도 밟을 뿐더러 발톱 입이 발달을 해가지고 귀신을 앓히고 물어뜯고 해서 몰아낸다 는 생각으로 또 매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 이것은 부적인데 부적은 부적의 최고 목표가 뭡니까? 소위 부적을 물리치는 사태 것을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호랑이와 매란 말이죠. 특히 매를 그리는데 머리를 세 개를 그려요. 이것을 머리가 셋이다 그래서 삼두 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셋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그 날카로운 부리로 이 나쁜 것을 쪼고 이러는데 한 개로도 모자란다는 거죠. 세 개가 달라 들면 이거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이죠. 그래서 삼두 응 혹은 호랑이 이런 생각 인데 그래서 매나 호랑이처럼 자체의 흉판 성격을 이용해서 벽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리는 방법 소위 귀면 이 귀면 귀신 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나 호랑이는 존재하지만 이 귀면 이라는 귀신 상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삼산력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이거든요. 이 신이기 때문에 귀신 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는 대상이 다라고 사람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귀면 이수만 모든 것이 다 무서워서 다는 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될 장소 무덤이나 신성한 장소 이런 데는 귀면으로서 물리치게 하는 거죠. 귀면으로서 벽사 행위를 하는데 이 경우는 바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보면 혼유석 고석 저번 시간에 능묘장식 할 때 봤죠. 혼유석 밑에 고석 북을 닮은 달 이라 해서 돌 이라 해서 고석 여기에 귀면을 새겨 가지고 삭 된 것이 그 부근으로 오지 못하게 한다는 발상 예 이거는 그 경복궁 교태 자경전 뒤에 가면 담이 있는데 거기에 굴뚝이 있어요. 굴뚝이라면 둥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러가지 굴뚝을 한군데 세우고 벽으로 덮었기 때문에 면이 생겨요. 그 면에다가 새긴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귀명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은 보통 불가사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가사리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것은 사찰의 경우에 정수사 대웅전의 귀면인데 지금 보면 눈동자를 보면 아주 누가 접근할까 싶어서 꼬나보는 자세입니다. 그런 눈매입니다. 경계의 눈초리죠. 이런 것을 봐도 벽사의 의미가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경우 그다음에 이것은 전부 귀면의 예정 귀면 지붕의 수막새 수막새의 경우 귀면이 많아요. 특히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에는 귀면 귀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부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보시죠. 지금 이 경우는 다리 다리의 경우 본래 다리라는 것에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기 흐르기 때문에 삭된 것이 다리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라는 것은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해서도 삭된 것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교각에 이런 귀면 삶을 새겨놓는 거죠.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광화문 내거리 내거리 교보문고 쪽에 보면 그 고종 40년 신경 귀 비 의 비각이 있어요. 그 비각을 둘러친 담에 이렇게 귀면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잡것들이 이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축 대상의 약점이나 습성을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귀신들 나쁜 귀신들은 붉은색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이 발상은 왜 생겼을까요? 귀신들은 붉은색을 싫어해 누가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사람이라 그럼 어떤 생각에서 귀신은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그랬을까요? 제일 제일 처음에 색 형 수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게 옛날부터 그런 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에서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파란색 싫어할지 누가 싫어할지도 몰라요. 까만색도 싫어할지도 몰라. 그런데 왜 굳이 붉은색이 불하고 관계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불은 다 태우니까 없습니까? 다 태우니까 윤 선생님 안 돼? 안 안 안 안 안 안 하 배 죽음은 피가 느낀다고 해서 피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피가 좀 붉으니까 제가 색 성추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약간 대상 붉은색은 남쪽 색이잖아요. 오행 중에서 남쪽이 붉은색이죠. 이 남쪽 붉은색이라는 것은 양기가 최고의 단어. 최고의 양기를 갖고 있는데 본래의 귀신들은 음습해요. 그래서 이 음습한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장 밝고 양념한 거라. 그래서 색동제물이 얘기를 했죠. 소위 상생의 색깔을 서로 엮어 놓으면 거기서 석이가 나오니까 나쁜 것들이 근접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극양, 양이 극하는 경우를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죠. 귀신들은 음습한 존재이기 때문에 밝은 것을 싫어한다. 그런 발표상에서 붉은색을 벽사이 색으로 쓰는 겁니다. 이 구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강릉에 가면 강릉 진 백이라고 하는 진 백이 있는데 그 밑에 해마다 붉은 황토를 뿌려요. 황토를 뿌리는 뜻은 황토가 실제로 색은 누렇지만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관념에서 황토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거기에 근접을 못한다. 이런 발표상인데 어쨌든 붉은색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 기본적인 생각은 음량오행설과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금속성 소리를 귀신들이 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담들이 구술할 때에 물러가라고 하고 요령을 막 흔든 귀신들이 그 금속성 소리를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금속성 소리를 가지고 벽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거는 귀신의 습성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벽사 용이 벽사 용채를 흔들어 하는 거죠. 지금 요새는 없는데 마침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마을에서 지금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요새 써먹는데 이 담벼락에다가 채를 걸어뒀어요. 바깥쪽에다가 이것은 뭐냐면 야광귀라는 귀신이 있어요. 야광귀라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 귀신은 뭐든지 뭐든지 이렇게 보면 새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야광귀가 이 집에 신발 훔치러 들어가보봐 하다가 들어가도 보니까 무슨 채가 하나 걸렸어요. 그 채의 눈이 몇 개입니까? 그 세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홀짝 빠져가지고 구멍 수를 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개, 100개 뭐 이래서 세는데 이게 한 개, 두 개라 해야죠. 이게 구멍 세다가 날이 새버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발을 지킨 거 아닙니까? 날이 새면 귀신들은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광귀라는 귀신의 습성을 이용한 겁니다. 야광귀에 대해서 더 깊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길상이라는 것은 벽사라는 것은 영상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 우선 우리가 길상길상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길이란 선비사자와 입국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이다. 글자다. 근데 선비임은 선한 말을 한다는 관연 생각이죠. 그렇죠? 선비는 뭐 다른 사람하고 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수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비들은 항상 선한 말을 한다는 관념 그렇지 않은 선비도 많죠. 그러나 선비는 그렇다는 관념 그 관념이 선한 선비는 선한 말을 하여 그것이 복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배후 사상이 뭡니까? 선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해야 남사기 처먹어서 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이 스스로 온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소위 복에 대한 관념이 우리 전통시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 복 받지 저 사람 벌 받지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지만 복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은 항상 하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벌이나 복은 하늘이 내린다. 그런데 복은 선해야 된다. 겉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관념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천인 하길의 사상 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주역에 보면은 길은 분리 무 무가 분리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익 대비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길이라는 전부 다 이익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이익 된다는 거죠. 전부 다 그 바탕은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길상의 어원이 그러고 내용들은 도대체 우리 전통시대 사람들이 길상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에 관한 겁니다. 우선 무형적인 것에는 길상 방위가 있어요. 방위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 뭐 이렇게 방위로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린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방위가 길상 방위다. 이 방위에 대해서 얘기 곧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길상 절일이 있어요. 우리 1년 중에서 양수가 겹치는 양수가 겹치는 이러한 절기를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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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겹치죠. 그리고 단호 5월 5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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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8일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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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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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상예의 저는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상예의 이거는 아주 흉하다, 이러면 안 돼 아, 이것은 좋은 거야, 길하다 그런 예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할 때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지 마라 문지방 밟으면 뭐 복이 나간다 뭐 이런토록 얘기를 많이 하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이것도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안 밟은 것이 길한 거죠 그런 사소한 예가 또 전통시대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관련해서 길상적인 것은 절식과 시식 절식은 계절에 따라 먹는 것 그리고 시식은 때에 따라서 먹는 것 예를 들어서 떡국 이거 아주 길한 음식입니다 떡국 그거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아주 길한 음식 떡국 그리고 그리고 그 정초에 이 도소주라고 해서 마시는 술이 있어요 이것도 정초에 먹는 술로서 아주 길한 음식 그러한 것이 이제 시식 절식이고 그 다음에 복식 관련 아까 얘기했죠 색동저물이의 색의 나열 나열 이러한 것도 길상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조형적인 것 중에 건축 잠식 생활 장식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은 바로 길상 문양이다 길상 문양에는 온갖 것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방위라고 했는데 방위는 어떤 것이 길한 것이 길상 방위냐 어떤 방위가 길상 방위냐 전통적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길한 방위라는 인식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을 때 그 남쪽의 문이 바로 정문이 됩니다 발을 정자 바로 그것이 발은 정문이 됩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북쪽을 향했다면 그 문은 정문이 안됩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남쪽의 문이 바로 정문이고 이 방향이 길한 방향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북권은 기본적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고 일반 민가도 마찬가지로 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길한 방향이기 때문에 길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속 신앙 중에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걸 따집니까 어떤 경우에 제일 먼저 이사갈 때 이사갈 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갔나 그리고 혼인할 때 혼인 날짜 잡을 때 아니면 큰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방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 날 자체가 그 날 자체가 방위와 관련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러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민간 신앙에서 손 지금 이것은 손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날이 이루일하니까 없는 날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달이 30일로 치면 한 달을 30일로 치면 일자 들어간 날 일자 들어간 날 일자 들어간 날 1일 11일 20일 일자 들어간 날 이 손이라는 놈 이 나쁜 놈은 독종에 있다는 겁니다 일자 들어가는 날에는 남동쪽으로 옮겨가고 3일 되면 남쪽으로 갔다가 4일 5일 6일 7일 8일 북동쪽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가운데로 간답니다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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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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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인이 자꾸 나가라 그래 오늘은 또 1일인데 이사 안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집은 동쪽에 옮겨가야 이사 가야 될 곳이 동쪽에 있어 그러면 이사 가기가 참 깨름직 하죠 여기 가면 손이 해꼬질을 하니까 그러니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 방위 날짜를 골라서 이사를 가고 또 행사를 하고 혼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방위라 방위 근데 귀신을 속인다는 말이 있죠 귀신을 속여라 근데 피치 못할 상황이라 주인은 나가라 하지 우리 집은 동쪽에 있지 이사갈 집은 나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가면 손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럼 큰일나 피해야 되는데 이럴 때 동쪽에 있는 손을 귀신을 속여 어떻게 속일까요 희신을 속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가야 우리 이사갈 집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가면 거기 귀신이 오기만 해만 안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재 집을 떠날 때는 서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쫙 돌려서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줄 알고 귀신이 무관심 하다가 귀신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속여라 하는 소리가 여기 민간에서 전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방위도 길상과 핀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길상절일은 아까 얘기를 했죠 양의 수가 겹친 날 이것을 기란 날로 보고 그리고 일일이라는 것은 초칠일인데 여기는 궁중에서 화승을 기념으로 나눠 주는데 이것은 서왕무의 꼬지와 비슷한 그러한 장식구랍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면서 길상을 기원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답니다 길상 음식 중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잔치국수라는 게 있죠 잔치국수 이 잔치국수가 왜 길한 음식이 됐을까요 그것은 길이 있죠 국수가 길이기 때문에 길기는 것은 수명이 길다는 것과 이렇게 비교되면서 장소의 상징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이 생활 전체 속에서 이 길상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미술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미술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우선 그 전에 직상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령 이 동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위 고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부강령은 의미가 간단한데 유호덕 고종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특히 동양적인 색채가 강한 복이죠 훌륭한 덕을 닦는 것이 복이냐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덕을 닦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송을 하고 하니까 그것도 큰 복이라는 거죠 이 덕을 닦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덕을 닦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종령이라는 것은 사람의 죽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교통사고로 죽어 병들어 죽어 어디서 빠져 죽어 떨어져 죽어 이러한 죽음을 맞지 않냐고 주어진 수명 다 해서 한번 살자는 거죠 그래서 수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다 쓰면서 죽는 것 이것도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동양에서 길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는 지금 얘기한 출세 행운 희복 즐거움으로서 보답을 한다는 뜻이죠 화학, 두비, 단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된 거죠 사실은 이 단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단암이 그러니까 전통시대의 단여라는 개념은 없어도 다 남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면 집안에 남아가 있어야 그 집안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 가게를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잊게 한다는 것은 또한 바로 오래 산다는 오래 지속된다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이러한 그 개념들이 길상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장식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길상적인 것을 맞이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무형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길상을 맞이하는 적도 있지만 이 미술 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써 문양으로써 그림으로써 조각으로써 상사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이러한 경우죠 자 우선 수복의 경우는 어떤 문양들이 있는가 수복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양들이 있는가 이 오복 얘기할 때 제일 천머리 들어가는게 뭡니까 수죠 수 왜 수가 천머리 들어갈까요 오래 산다는 목숨 숫자가 오복에 제일 천머리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오복에 제일 천머리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수복은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야 얻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죽어버리면 말짱 헛건한 얘기죠 그래서 수를 가장 중요하게 치는 거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 뒤에 거라 그래서 수를 오복의 천머리로 두는데 그 대표적인 문양이 바로 소나무 학 거북이 근데 저번에 형 색수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대상이 상징적인 의미를 얻을 때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납니까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의 상징이 다 라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갖게 된 연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뭐가 뭐죠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제일 첫 머리가 자연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소나무는 그냥 자를 자라고 있을 뿐인데 사람이 오래 사니 어쩌니 하고 사람 나름으로 해석을 해서 소나무가 장소의 상징이 되버려 또 또 또 뭐 있죠 상고주의 옛 성연이 의 언행과 관련 지어서 드십시오 있죠 특히 모란은 북이야 한마디 했다고 전부 모란이 다 북이고 영꽃은 군자야 하니까 유교에서는 영꽃이 전부 군자가 되버리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상고주의와 관련된 또 뭐 있습니까 명칭과 관련된 바주가 그 징그러운 것이 복의 상징이 된 것은 편복이라고 하는 명칭의 복자가 행복할 때 복자가 비슷하다 발음이 이유 때문에 복이 된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천도 생각하면 되는데 천도 신화전설과 관련이 돼가지고 상징성이 부여된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가 있죠 예 이걸 우선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 학원 그냥 세일뿐인데 왜 학위 장소의 상징이 됐을까 학위 실제로 100년 살까 못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학위 장소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것은 신화전설과 관련되어서 그런 겁니다 에 그리고 소나무가 장소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송백지무 무 구리 혹승 송백이 무성하여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이어줘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소나무가 바로 인간사의 종이 돼가지고 장소의 상징이 그래서 십장생도에 기본적으로 소나무들이 깔리는 거죠 십장생도에 그리고 거북이 거북이는 천년 산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로 100여 년 이상은 산 것 같아요 십제 십제 십제도 그러하고 거북이에 얽힌 여러가지 전설들이 많아요 그와도 영향을 받아서 장소의 상징이 돼가지고 수의 그 길상상징이 된거죠 복숭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설과 관련 지워져서 장소의 상징이 된거죠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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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방사기가 삼천년 산다는 것도 다 이 설화에서 나온거죠 동방사기가 이 요지에 있는 천도를 몰래 따먹고 삼천년을 살았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기 때문에 복숭아가 장수 수명 장수의 상징이 된거죠 이 십장생도 복숭아 근데 본래 십장생 이라는 것에는 복숭아가 들어있잖아요 신화 전설과 관련해서 수명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장생도에 들어간겁니다 본래 본래 십장생 이라는 것은 10가지 오래 사는 그 대산들인데 거기에는 복숭아 없어요 해산 뭐 소나무 사슴 뭐 거북이 이런 것들은 있어도 복숭아 없어요 근데 십장생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복숭아가 장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지금 이것은 책가도에서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여러가지 그 길산물 의 한 부분인데 거기도 복숭아를 요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장수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복숭아라고 해서 다 장수의 상징인가 그렇진 않죠 또 다른 신화와 관련이 되어서 복숭아는 벽사의 상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사상에 복숭아 놓지 말라 배에 사과는 놓아도 복숭아는 놓지 말라 이것은 복숭아가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상이 오다가 무서워서 못 오기 때문에 복숭아는 놓지 말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신화 전설과 관련이 이 도삭산 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삭산에 복숭아가 그 아주 오래된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복숭아 나무의 동쪽까지 이것을 동도지라 동력동자 복숭아도자 가재짓자 동도지에 거기에 신다울루라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이 이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해가 뜨는 그 동쪽까지 있다가 나쁜 것들이 설치면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는 호랑이에게 던져준답니다 그럼 호랑이가 맛있게 먹는답니다 신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복숭아 가지 라고 한 것은 곧 벽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복숭아라는 열매가 벽사의 상징이 된거에요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제상에 복숭아를 가져다 놓으면서 너는 벽사용 복숭아가 아니라 조상님이 장수하시라고 낳습니다 그러면 통할 수 있을까요 네 너 왜 그 복숭아를 제상에 놔 아 이거는 조상님이 오래오래 사주라고 놨어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될 수 없죠 왜냐 이런 상징적인 문제는 그 그 시대 모든 사람이 같이 인식하고 같이 경험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해봤자 통하질 않아요 그건 요즘은 가능해서도 전통시대는 그 인식과 경험을 항상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의미가 살아요 혼자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이거는 그게 아니야 아니야 해도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러한 점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전통시대의 그 모습을 이 술잔인데 여기에 복숭아를 쫙 새겨놨으면 자 여기 술을 한잔 따라와서 쫙 오기면 진짜 오래 살겠죠 그러한 생각으로 이 술잔에다가 복숭아를 새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지버섯도 이것도 에 설화전설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버섯 자체가 상징성이 수명장수 어렵죠 소나무는 소나무는 보기에 거북이는 그래도 보기에 오래 사니까 그런데 버섯은 어떤 버섯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루도 못 간 버섯이 있어 그런데 뭐 저기 또 버섯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또 자라면 오래가는 버섯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소나무나 거북이처럼 그런 장수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그것은 오직 신화 전설과 관련되어 그래서 영지 신령스러운 버섯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거죠 사슴 저번에 사슴에 관한 얘기를 했죠 사슴은 수명에 기껏해봐야 40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무슨 장소의 상징인가 도나라 십장생 그림에 이 사슴이 수둑하게 그려지는데 왜 그런가 이러한 얘기를 했죠 그거 역시 신선 사상과 신선 사상 말하자면 도교의 여러가지 신화 전설 속에 이 사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슴은 신선의 반려이고 신선이라는 것은 인몰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슴 역시 신선의 반려이면서 영생한다 이러한 관염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십장통 생도에 사슴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슴은 수병장수와 관계없이 복 복과 관련이 에 있는 측면이 있는데 수복이죠 이건 복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 발음과 관련되어서 상징성을 갖게 된 경우죠 사슴이 장생의 상징이 된 것은 전설과 관련이 있고 그죠 장생 쪽에는 전설과 관련이 있고 복 쪽에는 발음과 관련이 있죠 발음 이 전국식으로 루 하면 녹이란다 그리고 녹이라는 것은 벼슬 자리에서 있으면서 나라로부터 받는 돈 우리로 치면 월급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벌써 벼슬 자리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벼슬 자리와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면서 복의 상징이 된다 사슴이 그러니까 아까 복숭아가 벽사의 상징이면서 수명 장소의 상징인 것처럼 사슴 역시 에 수의 상징이면서 복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죠 에 박쥐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발음과 관련되어서 복의 상징이 된 거죠 지금 여기 봤죠 이 편복 이라는 거 뺨푸 뺨푸 복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 같다 해서 이 복 대신에 이 복을 쓰는 거죠 복을 근데 이 문양을 보면 이 밧쥐죠 밧쥐인데 지금 이것은 중국의 중국 소수민족의 공예품입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하나 사온 건데 지금 이 밧쥐 가 뭐 입에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 엽전 돈 돈은 한자로 전이죠 전 전 근데 이 모양은 눈동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것을 추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제가 복 재 있는데 안전에 있어 이 눈을 닮아서 아니고 전 또 연 전 뒤 이제부터 전 전 앞전 요 전 전 전 전 전 상취는 복이니까 복이 다섯개 있으니까 오복 이건 오복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도안화 되었지만 이것은 목숨수 짜리입니다 수를 도안화 한 겁니다 바로 수 오복입니다 이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가 오복 가운데 있어요 수 없어도 오복도 필요 없어요 전통적으로 박쥐의 문양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이건 우리나라 창경궁의 명전 문의 기화인데 여기서 보면 박쥐가 있어요 이건 물론 복이고 여기는 희자가 있어요 즐거울 희 그러니까 희보라는 의미를 새긴 거죠 하여튼 어쨌든 박쥐는 발음과 관련되어서 복이라는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산 기자 아들을 많이 낳는 거죠 전통시대는 딸 많이 낳아 봤자 별 볼일 없어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연꽃이 왜 다산 기자의 상징이 됐는가 연꽃은 우선 불교의 꽃이다 불교에서는 청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청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꽃은 화생의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민간에서의 연꽃은 바로 화생의 의미와 연결된 다산 기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애기가 연잎에 앉아 있고 이 연꽃을 들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와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죠 인도의 정밀화 거기에 나라 이아나라는 인도의 신화 내용 중에 그 색의 연화라는 얘기를 했죠 배꼽에서 연꽃이나 파생의 연꽃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애기가 귀여워서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서 벽에다가 붙여 놓고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부벽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그림을 벽에다가 붙여 놓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꽃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본초감목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마다 싹이 나와서 꽃피우지 그 씨앗에는 그 생명력이 대단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 연씨 연박 연알이죠 씨 그 씨앗의 생명력이 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긴가를 실험한 적이 있어요 이 산사시대 유적을 발굴하다가 연꽃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 연꽃 씨앗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쌍을 틔운 그런 연구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씨앗은 연꽃 씨앗은 생명력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남아를 바르는 마음에서 영꽃을 그리고 장식해 놓고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류는 지금 실제로 이 석류를 보면 이 석류의 그 겉모양이 여자의 그 자궁 애기집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있고 실제로 그 속에는 씨앗이 꽉 차 있어요 그것도 휘황찬란한 빛을 머금은 씨앗들이 꽉 들어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다남의 상징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석류 그림을 다남의 상징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벽에 장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경복궁 자경전 조대비의 처소죠 자경전 담벼락에 새겨 놓은 석류 문양입니다 이것도 다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명축세에서 이 원숭이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음 발음상의 그 관련 때문에 제후복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숭이 원숭이 그림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를 실제로 보고 그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상상 속의 원숭이를 그리는데 그리는 뜻은 제후복록을 나타내는 데 있답니다 그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후와 후 이 원숭이의 후자와 제후의 후자가 발음이 비슷해서 원숭이를 그려 놓고 제후를 연상하는 겁니다 수탑도 마찬가지로 공명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발음상의 문제 발음상의 문제로 공명으로 남자의 경우에 공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유교사회에서 선비들 양반의 자제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양반들의 자제 삶의 목적이 뭐죠? 예 너무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높은 벼슬을 하는 거 이것이 최대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못된 사람은 몰락한 양반이 되어버려 예 그래서 이 공명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닭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거나 닭문양을 가까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처럼 이 공이나 공 이 공자와 이 공자는 발음이 같아요 공이라는 것은 남자를 지칭하는 경우 공이라고 그러죠 김공, 박공 그래서 그 공을 바로 공명의 공자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명과 연기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응어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등용문 설화와 관련되어서 소위 출세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이나 그 기본 근거는 우한서 우한서 이응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백로 연밥 갈대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기도 바로 발음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백로가 한 마리니까 일로 백로가 한 마리니까 일로 그리고 연밥이 있죠 이 연밥은 바로 연과 는 바로 이율연 과거할 때 과 과거를 이어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는 일로의 뜻이니까 한길로 재수하지 않고 재수하면 2로 3로가 되니까 재수하지 않고 일로의 과거시험에 합격해라 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자연의 한 부분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뜻을 새겨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탑과 맨드라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위에 맨드라미 맨드라미가 있고 이 밑에 닭이 장닭이 있어요 이 장닭은 장닭에 볏 볏이 있는데 이 볏을 한자로 개관이라고 그러니까 개답개자 관관자 우리는 볏 하죠 한자말로는 개관이에요 이게 근데 이 개관이 여기에 있는데 이 위에 또 맨드라미 그 개관과 비슷한 것이 있어 이것은 개관화에요 그러니까 이 닭의 볏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이름이 개관화라 그래서 밑에도 개관이 있고 위에도 개관이 있고 그래서 개관이 영겁어 있어 그래서 연이어 승진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죠 이 자연의 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도 바로 바로 관상 과관 관위에 관을 더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그림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렸겠어요 아니죠 생각을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림을 꾸민거죠 자 부귀 뭐 이것은 뭐 말해 못합니까 이 모라는 부귀야라 주돈이가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모라는 부귀라 그리고 장미꽃과 함께 있으면 부귀 장춘이고 장미꽃은 해마다 계속 피니까 그래서 장춘 부귀가 오래오래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선화와 함께하면 신선 부귀 수선할 때 선자가 신선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신선 부귀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지금 이것은 경복궁 지복제 이 고조무의 독서실 독서실 고조무의 독서실 비슷한 곳인 그런 공간인데 벽에 모란을 빽빽하게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이 경우에도 전부 무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다음에 부부파악으로 그려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